안녕하세요 미국 출시로 은퇴하기 미이쥬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에 월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목소리를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다루었던 종목은 많이 보이지가 않고요. 좀 새로운 종목 이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JP모간에서 후보 TV를 다운그레이드 했다. 후보 TV는요. 스포츠에 관련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송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JP모간이 후보를 원래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수익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 기업인데 흑자로 올라가려면 좀 가시성이 보여야 되잖아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2년 후에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언클리어하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켓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후보 TV에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티페리라는 투자 기관에서 마텔이라는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홀드에서 바이 매수로 상향 조정한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면요. 토이메이커 장난감을 만드는 마텔이 엔터링어 피어리어드 기관으로 들어갈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미러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 똑같이 연출되냐면 피크 리절트라는 것은 이제 전성기를 얘기합니다. 한 10년 전에 마텔이라는 기업이 전성기를 구가했었는데 그때의 그 전성기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마텔에 투자하라라고 스티페리에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다음은 시티라는 투자 기관에서 메이시스의 평가를 이번에 셀에서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있다. 뭐라고 믿고 있냐면 메이시스가 아마 굉장히 중대한 구조적인 챌린지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아직까지는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떠한 레벨까지 내려갔냐면 지금 리스크와 리워드를 봤을 때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중립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얘기하죠. 어느 정도로 프리미엄이 떨어졌냐면요. 지금 2022년 포워드로 계산했을 때 PE레이셔가요. 지금 5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5배라는 것은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메이시스라는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의 5배만 곱하면 바로 그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메이시스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요. 5년만 지나면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차부터는 순이익이 우리한테 수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립으로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DA 데이비슨이 바이레이팅을 다시 주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다름 아닌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겟 프라이스는 조금 하향 조정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로어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은 전망치잖아요.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전망치를 약간 하향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며칠 후에 어닝 레포트를 발표할 텐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앞으로 12개월을 내다보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27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172달러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172달러면요. 어느 정도냐면 275 나누기 175달러 하면 57%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50%가 넘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코인베이스다라고 굉장히 좀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주고 있는데요. Publishly Available.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한테도 공개가 돼 있는 그 거래소의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4분기에 굉장히 좋았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분기의 데이터는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드라매티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극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4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1분기 데이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UBS에서요. 리바 노바라는 의료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중립해서 매수로 바꾸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프리즈가 나옵니다. 제프리즈가 새롭게 커버를 시작한 종목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엘리만이라는 기업에 새롭게 커버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준 레이팅이 매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더글라스 엘리만은요. 부동산 중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간 스탠리가 올 버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올 버즈는요.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운동화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오버 웨잇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벤커버 아메리카에서 또한 커버리지를 시작했는데 트루파니언이라는 기업을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준 레이팅이요. 지금 중립이 아니고 매수다.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상향 조정한 것처럼 나와 있네요. 약간 탈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월가의 목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많이 다루었던 종목보다는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킹알파에 가서 미즈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 상의 변화 어제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마이 포트폴리오 가서 미즈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모두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날짜별로 쭉 업그레이드 되거나 다운그레이드 된 종목이 나오거든요. 가장 최신계 위에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월 24일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가 있었는데 먼저 지금 컨트레이팅이라는 것은 시킹알파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저절로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업스타트를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보유이견이었는데 셀 매도로 바꾸어졌다. 자 두 번째는 니오인데요. 니오 역시도 지금 컨트레이팅이 원래 보유였는데 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로크 같은 경우는 홀드에서 지금 스트롱셀 그러니까 정말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컨트에서 있게 해주고 있고요. 트윌리오도 마찬가지로 셀에서 스트롱셀로 한 단계 더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위를 보시면 지금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가 교체하고 있는데 같은 종목입니다. 애시라는 종목에 대해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지금 원래 매수였는데 스트롱 바이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매수의견을 주고 있는 반면 컨트레이팅 수치적 분석은요. 다음그대를 해서 원래는 보유의견이었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 상반된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시에 대한 그 종목 분석을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킹알파의 애시 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뭐 여기 들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창에다 대고 애시 이렇게 찍으시면 해당 종목을 찾으실 수가 있고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서머리 페이지에 도착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서머리 페이지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정보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44% 정도가 떨어진 종목이고요. 지난 6개월 동안은 40.7% 마이너스 그리고 1개월 동안은 21.7%나 빠졌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시면요.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퀀투레이팅이 나와 있죠. 퀀투레이팅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시 페이지에 들어온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5점 만점에 1.93을 받으면서 퀀투레이팅이 셀로 지금 평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셀로 받은 이유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팩터 그레이드라는 게 있는데 퀀투레이팅이라는 것은 이렇게 5가지 부분에서 수치적 분석,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점수를 우리가 퀀투레이팅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정량적 분석에 들어가는 5가지 요인이요. 밸류에이션, 얼마나 지금 주가가 저렴한 상태인가. 그리고 성장세는 어떤가. 세 번째로 수익성은 어떻고. 네 번째,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가의 힘이 있는가. 마지막 리비전은요.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우상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향 곡선을 고리고 있는가. 이렇게 5가지의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퀀투레이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에시라는 종목은 밸류에이션에서 F 확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비싸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성장세는 굉장히 좋죠. A 마이너스,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도 A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도 좋고 수익성도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모멘텀,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D를 받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6개월 동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이었죠. 자 리비전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다행히 B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에시의 평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3개월 전에 밸류에이션은 F였습니다. 변화가 없죠. 자 성장세는 A 마이너스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자 수익성도 A에서 A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데요. 자 변화가 딱 한 가지 있죠. 모멘텀입니다. 자 지금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원래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좋았던 A 플러스였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D로 지금 하향 조정됐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퀀트레이팅 많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리비전 같은 경우도 C 플러스에서 B로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여기에 분석 내용만 보면요.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뭐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라든지 수익성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퀀트레이팅의 하향 조정이 커다란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다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SA Authors Rating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SA라는 것은 시킹알파에서 일하고 있는 준 전문가들 그러니까 블로거들입니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어떠한 평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6명의 블로거가 평가를 해줬습니다. 홀드를 준 사람이 한 명이고요. 바이 매수 의견을 준 사람이 4명 그리고 강력 추천을 한 사람이 한 명입니다. 따라서 평점은 4.00을 받아서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고요. 자 옆에 나와 있는 월가의 레이팅은요. 전문가들이 내는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19명의 애널리스트가 애쉬라는 종목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 그 중에서 4명은 홀드를 주고 있고 바이는 한 명 스트롱 바이 정말 지금 꼭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1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평가를 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따라서 매도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지금 월가의 레이팅은요. 무려 4.52를 받아서 강추하고 스트롱 바이가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요. PE 레이셔가 가장 위에 나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논 갭 PE 레이셔입니다. 따라서 제네랄리 억셉티드 어카운팅 프린시플이 아니고 뭐 일액성 비용이라든지 일액성 수익 이런 좀 자잘한 비용들을 다 좀 빼내고 더하고 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논 갭 PE 레이셔거든요. 포워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논 갭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29.34배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싼 주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PE 레이셔가 30배 가까이 되니까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PE 갭입니다. 갭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식적인 어닝을 기준했을 때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냐고요. TTM이라는 것은 트레일링 12month의 약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12개월을 기준화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12개월 그래서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PE 레이셔가 나와 있는데 현재 34.6배 따라서 35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역시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올라가 있다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LC 같은 경우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B 세일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EB 세일즈라는 것은요. EB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시가총액과 비슷한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세일즈는 매출인데 매출에 비해서 지난 12개월 동안 LC가 만들어놓은 매출에 비해서 기업의 밸류가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보는데요. 7.58배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수치를 종합적으로 합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F 확점을 받고 있다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그로스를 보겠습니다. 자 성장률 같은 경우는 A-를 받고 있는데요. 자 레비뉴 성장률을 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61.75%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3년간 CHR이라는 것은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매년 매년 60.43%의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자 EPS 같은 경우 그러니까 Earning Per Share를 얘기하는 거죠. Earning Per Share가 지난 1년 동안 80.85%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73.73% 평균적으로 상승한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Profitability 수익성을 좀 볼 텐데요. A를 받고 있죠. Gross Profit은 총 수익이죠. 총 수익 마진이 73.25%나 되는 굉장히 좀 수익률이 좋은 기업이 A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Net Income Margin이라는 것은 순이익 마진이죠. 순이익 마진 역시 21.5%나 됩니다. 따라서 A시라는 종목은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이익률이 20%가 넘어가는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주식이라는 점에서 투자의 가치가 높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만 더 보죠. Return on Equity 우리가 흔히 ROE라고 부르는 건데 ROE가요 지금 80.06%나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ROE라는 것은 A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냐. 예를 들어서 A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치면요. 100억을 투자해서 80억을 1년 동안 만든 거니까 엄청나게 ROE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여기서도 우리가 좋은 신호를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아쉬운 건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하얀 곡선을 보이면서 지금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근데 이렇게 모멘텀이 떨어진 이유가 기업의 내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외부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와서요. 보시면 오너십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관이 과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 보시면 전체 일반 주식 중에 91.3%의 주식을요. 지금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이 선호하는 주식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관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겠죠. 불안한 기업에 이렇게 기관이 많이 투자를 하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리스크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숏인트레스트가 나옵니다. 전체 주식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공매도에 이용되고 있는가. 7.03% 정도 지금 공매도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자 24month,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기준을 했을 때 베타 레이셔는 1.77 따라서 시장의 평균 변동성을 1.0으로 봤을 때 77%나 변동성이 높다. 따라서 애시라는 종목은요. 정말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크 마지막으로요. 얼트맨 제트 스코라는 게 지금 소개가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보내드리면서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 평가 항목입니다. 얼트맨 제트 스코어는요. 성장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스코어인데요. 이 스코어가 가리키는 바는 뭐냐면 얼마나 이 해당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뱅크럽시라고 그러죠.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안에 만약에 도산할, 파산할 가능성이 있으면요. 이 수치가 1.8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 수치가 3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면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쉬 같은 경우는 얼트맨 제트 스코어가 지금 6.08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위험성이 좀 없는 주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요. 우리가 발란시 수를 가서 잠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커런트 레이셔가 있죠.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2.29가 나오죠. 이 의미는 뭐냐면 애쉬라는 기업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성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2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넘쳐나는 기업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토탈 라이어빌리티를 토탈 에셋으로 나눴을 때 퍼센티지가 84.76%가 나옵니다. 이 수치는 조금 나쁘죠. 왜냐하면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4.7%가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애쉬는요. 부채 비율을 앞으로 좀 줄여나갈 걸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채 비율을 제외하고 나서는요. 지금 수치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좀 견실하고 좀 내구성이 탄탄한 그리고 성장세도 뛰어나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 애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신 것처럼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해봤던 애쉬 말고도요. 업스타트, 니오, 로크, 트윌리오 같은 종목이 지금 컨트레이팅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됐잖아요.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시킹알파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의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펀드멘탈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요. 미국 주식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월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